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옛날에 욕심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말이에요. 무엇이든 손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면 꼭 두 배, 세 배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광가에서 공모를 거두는 아전일도 보았는데 나라로 들어갈 공모를 한 점 두 점 빼내어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결국은 사또한테 들켜서 매를 50대나 맞게 되었어요. 부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누가 나 대신 맞을 사람 없나? 옳지, 작년에 소장료를 못 낸 이서방을 대신 보내야겠군. 부자는 아침 일찍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이, 이서방 안에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서방 부부는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얘,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올해 몇 살이냐?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아니, 이놈아. 몇 살이냐니까?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다니까요. 이놈, 조그만 녀석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이 나봐야 알겠느냐? 부자는 주먹을 을러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는 뒤로 주춤 물러서서는 잠자리는 다리가 여섯 개예요. 나도 여섯 살이었는데 방금 날아갔다는 건 이제 일곱 살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잠자리 다리가 네 개인지 여섯 개인지는 잠자리를 잡아본 너 같은 아인 알지. 그건 그렇고 네 애미 애비는 어디 갔니? 아버지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셨고요. 어머니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어요. 부자는 또 다시 부하가 났습니다. 바른대로 말 못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갔냔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아이도 답답했는지 톡 쏴 붙였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집 살인문을 나서기는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거니 알겠다. 나모리게 수수밭에 가서 밤새워 수수를 다 베는 게야. 부자는 한다름에 수수밭에로 갔습니다. 이서방! 이서방! 개 있는가? 개 있거든! 어서 나오게 죄는 묻지 않을 테니. 그러나 바람에 수수인만 흔들릴 뿐 기척이 없는 겁니다. 부자는 높이 떠오른 해를 보며 점점 몸이 달았지요. 광가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안 되겠다. 옆연내라도 찾아봐야지. 그런데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니 누가 물에 빠졌을까? 부자는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도대체 물에 빠진 놈도 옆연내도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부자는 몸이 달아 괜히 이서방! 이서방! 하고 소리쳐보지만 모두 헌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만 치서 광가사령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 불쌍! 이제는 매를 맞는 수밖에 없구나. 부자는 사령들에게 끌려가 죽도록 매를 맞았지요. 엉덩이가 부르트고 깨져서 반 죽음이 다 됐습니다. 가마에 실려서 집으로 오는데 그제야 이서방이 소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그렇지, 애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여봐라, 가마를 저 이서방 놈 앞에 세워라. 마지막 힘을 내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서방 이놈, 날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뭐,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이서방은 태연하게 빙글빙글 웃으며 그 말이 왜 틀리다는 것입니까? 날이야 밤이면 기름불을 켜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어디 기름이 있습니까? 그래, 관솔불을 켜고 살지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는 말은 바로 산에 관솔을 하러 갔다는 말이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지게 꼬리에 관솔을 해 담은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이러니 부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는 말은 뭐냐? 그것도 모르나요? 날이야 늘 이 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우리 내야 명절날에도 보리밥 한 끼 마음껏 먹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바로 보리방아를 찌우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부자는 멋져거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역정을 내는 겁니다.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난뱅이 살림을 해본 너희들이나 알지? 가마에 실려가는 부자의 끙끙 앓는 소리가 멀어지자 멀어지자 이서방은 가난뱅이들을 못살게 굴더니 꼴 좋게 됐군 하며 소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정승의 딸을 살린 아이 옛날 옛날에 아주 게으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아랫목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잘 가지 않았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게으른 녀석 밥만 먹고 뒹굴뒹굴 그러지 말고 일을 해야지 아이는 귀찮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새끼를 꼬게 집이나 한 단 갖다 주세요. 어머니는 얼른 집 한 단을 던져주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겨우 새끼 서발을 꼬아 놓은 겁니다. 아니 종일 도로 겨우 새끼 서발을 꼬았느냐 너같이 게으른 녀석은 필요 없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새끼 서발만 달랑 쥐어주고는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아이는 정차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항아리를 묶은 줄이 끊어져 쩔쩔매는 항아리 장수를 보았어요. 이 새끼로 항아리를 묶으세요. 항아리 하나를 주면 새끼 서발을 줄게요. 항아리 장수는 마지못해 항아리와 새끼 줄을 바꿨습니다. 얼마를 더 가니까 우물가에서 한 처녀가 깨진 항아리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세요. 쌀 서마를 주면 이 항아리를 줄게요. 처녀는 쌀 서마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와 바꿨습니다. 아이가 쌀 서마를 메고 가는데 이번에는 길가에서 한 농부가 죽은 말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죽었으니 아무 쓸모가 없겠네요. 죽은 말을 주면 쌀 서마를 줄게요. 농부는 얼씨구나 하며 쌀 서마를 받아들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죽은 말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말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이가 말 등에 올라타 터덜터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말을 바깥에 세워두고 길 옆에 있는 초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예쁜 처녀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녀를 찬찬히 내려다보니까 처녀가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아랫마을 황정승 내 딸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처녀와 함께 황정승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살아 돌아오다니 황정승은 딸을 살려준 아이한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가씨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황정승이 흔쾌히 승낙하여 아이는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례를 마친 뒤 아이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는데 비단장수 일행을 만났습니다. 비단장수 일행은 미련하게 생긴 아이가 예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세미나 소작을 부렸습니다. 이보게 우리와 수수께끼 내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나? 자네가 이기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모두 주고 자네가 지면 부인과 말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네. 아이는 흔쾌히 내기에 응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시지요. 이것이 항아리가 되고 항아리는 쌀 서말이 되고 쌀 서말이 죽은 말이 되고 죽은 말이 산말이 되고 산말이 죽은 여자가 되고 죽은 여자가 산 여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단장수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필합니다. 정답을 못 맞췄으니 비단을 주시지요. 아이는 비단장수 일행에 비단을 몽땅 말등에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예쁜 아내와 함께 비단을 한가득 싣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 했습니다. 그 뒤 아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 관 화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나무꾼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요. 장터가 너무 멀어 하루에 한 짐 밖에는 못 팔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해도 늘 먹고 살 일을 걱정 해야 했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가축 을 기를 수도 없었거든요. 늙으신 어머니는 소나 돼지는 기를 수 없으니까 닭을 몇 마리 길렀습니다. 수탁 한 마리 암탁 여덟 마리 그렇게 아주 정서껏 길렀답니다. 다른 집 방아찌으면 가서 도와주고 떨어진 쌀아귀를 모하다가 닭을 먹였어요. 이른 새벽 닭장문을 열어 모이를 주고 저녁에 닭들이 회떼에 오르면 문을 꽂고 걸어잠가 오소리나 족제비가 못 물어가게 했답니다. 닭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아는지 날마다 한 마리당 한 알씩 달걀을 낳았어요. 달걀을 안 먹고 모았다가 장날이면 몇 꼬러미씩 내다 팔았지요. 그것으로 옷감도 사고 낫도 사고 호미도 샀습니다. 아들인 나무꾼은 날마다 이른 아침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살뜰하게 아껴줄 아내가 있나 재롱둥이 새끼가 있나 에이 이거 어디 살맛이나야 말이지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이러다가 종각기신 되는 거 아니야? 나무꾼은 잘 다녀오라는 어머니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휙 나가버렸어요.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이 퉁퉁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을 오겠나요? 그러니 애만 탈 뿐 아들 장가 좀 보내달라고 어디에다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더 깊은 산으로 가야겠어. 날마다 가까운 산에서만 나무를 했더니 마땅히 할 나무가 없었거든요. 나무꾼은 자꾸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나무가 꽉 우거져서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한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야겠구나. 나무꾼은 지게를 세워두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차곡차곡 지게에 얹어놓았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처녀가 넘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다쳤소? 나무꾼이 물었지만 처녀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리를 싸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처녀의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요? 내가 도와주겠소. 그제야 처녀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내가 부축할 테니 일어나 보시오. 그러나 나무꾼이 부축을 해도 처녀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안되겠소. 내 지게에 다시요. 나무꾼은 해놓은 나무를 모두 내려놓고 처녀를 지게에 안아 울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약초를 해오면 어머니는 다친 다리에 붙여주었지요. 처녀는 한 보름이 지나자 조금씩 땅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한 달쯤이 지난 후엔 다 나아서 잘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처녀는 집이 어디요? 사실 저는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저 산 너머에 큰 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가려다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수? 어머니는 아들과 짝을 맺어 살면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총각기신이 될 뻔한 나무꾼은 세상을 다어든 듯 신이 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처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수탁이 처녀가 있는 방 주위를 뱅뱅 돌면서 계속 꼬꼬 거리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나무꾼에게 수탁을 멀리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저 수탁이 왜 저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무꾼은 나가서 수탁을 멀리 쫓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방 주위를 돌며 꼬꼬 거렸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괴로워 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말렸지만 수탁을 나무하러 가는 길에 데려가 숲에다 버리고 왔습니다. 살살림 재미에 흠뻑 빠져 살던 어느 날 아내는 큰아버지는 이제까지 내가 결혼한 것도 모르고 계실 텐데 하며 하며 산너머 큰아버지 댁에 함께 인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지 인사가 늦기는 했다만 떡 좀 하고 약과도 좀 만들어서 둘이 다녀오려 무나. 그렇게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맨 처음 아내를 만난 깊은 산소까지 왔어요. 여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럽시다. 나무꾼이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고 나서 뒤돌아 보니 바로 뒤에 쫓아오던 아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팔통만큼 큰 지네가 지게 옆에서 나무꾼을 향해 고개를 발닥 들고는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지네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네가 한 번 떼구르르 구르더니 자기 아내로 변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오늘 해야 내 밥이 되겠구나. 너는 누구냐? 난 백년 묵은 지네다. 나는 백사람을 잡아먹으면 앞으로 천년을 더 살 수 있어. 마침 네가 바로 백번째 사람이다. 지네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나무꾼이 지네독을 쐬어 몽롱해져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집에서 쫓겨난 수탁이 지네에게 마구 달려드는 겁니다. 수탁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지네를 마구 쪼았어요. 지네는 머리가 헤어져서 더 이상 독을 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수탁은 그만 푹 고꾸라졌어요. 나무꾼이 가보니 날개를 조금씩 퍼덕이 끼는 하지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지네도 죽었어요. 나무꾼은 그제야 수탁이 왜 자기네 방 앞에서 뱅뱅 돌며 꼬꼬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나무꾼은 죽은 수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탁이 늘 암탉을 데리고 한가롭게 먹이를 찾아 쪼아먹던 닭 밑에다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붉은 빛을 뜬 새싹이 도다났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더니 부채꼴 모양의 두툼한 꽃대가 빨갛게 올라왔어요. 꼭 빨간 닭볕을 같았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수탁이 죽어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해 닭볕의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자로 하면 개관화 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꽃을 맨드람이라고 부른답니다. 나무꾼은 그 뒤로도 고마운 수탁을 잊지 못하고 수탁이 죽은 날이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름과 속임수 옛날 옛날에 하징이라는 재치있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이웃집에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털색이 선명하지 않고 키는 몽땅한데다 다리까지 절뚝거려서 타고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말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징이 돈 삼백전을 내고 시험삼아 그 말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말은 처음 살 때와 달리 무척 좋아졌습니다. 절뚝거리던 다리도 낫고 달리기도 잘해서 사올까지 가는 칠백리 길을 사일만에 갈 수 있을 정도 였지요. 하징은 그 말을 타고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쉬고 말에게 먹이도 먹일 겸 객점에 들렀지요. 그랬더니 하징처럼 길을 가다 객점에 들은 사람들이 말을 힐끗 힐끗 쳐다보면서 신기한 듯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말이네 아니야 당나귀지 노세 같이 생겼는데 한참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자 한 사람이 하징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요 당나귀요 노세요 도대체 뭐요 하징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농담을 냈습니다. 왜 당나귀라오 외관에서 샀지요 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감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슬며시 몰었지요 값은 얼마나 냈소 하징은 일부러 가격을 부풀려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말했습니다. 전량 이라오 어우 그럼 그렇지 비싼 값을 한다니까 어쩐지 달라 보이더라니 그 정도 값을 하게 생겼어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징에게 팔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징은 두 손을 내자우며 펄쩍 뛰었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오 나도 겨우 산 귀한 당나귀라오. 그 사람은 몹시 사원한 듯 말을 보고 또 보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렇게 객점을 거치면서 하징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대부들도 말을 보고는 한결같이 객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징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외 당나귀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왜 당나귀를 사겠다며 줄을 섰어요. 줄은 수십일이 지나도 줄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외 당나귀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쯤 되자 하징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 당나귀가 아니라 이웃집에서 산 말 이랍니다. 사람들은 몹시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에이 뭐야 깜빡 속았잖아 세상에나 틀림없는 외 당나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말이 하루종일 마구깐 앞에 버티고 서 있어도 아무도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 하 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에 혹해서 쉽게 속는 구나. 말의 말이라고 하면 귀한 줄을 모르고 하찮게 여기다가 당나귀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시시하게 여기다가도 외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별나게 보고 좋아하지. 못생기고 몽땅하고 왜소한 이 말에게 왜 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사람들은 서로 사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어. 만약 그때 내가 이익만을 챙기는 천한 장사치처럼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 그 말을 들은 한 노인이 허 웃으며 말 했습니다. 하징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옛날 중국 소자 첨이라는 사람이 겨냥 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지극히 좋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사오도록 했다네. 그런데 심부름꾼이 술을 마시고 쥐하여 그만 돼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뭔가 심부름꾼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돼지를 사서 바쳤다네. 그런데 함께 고기를 먹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는 그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며 크게 으쓱거렸다네. 실상은 따져보지도 않고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음식을 구하는 습관은 옛날에도 있었다네. 더구나 더구나 그대의 말은 왜소했으니 왜 당나귀라는 이름으로 불릴만 했고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어 그 재주 또한 뛰어났네. 그러니 모습과 행동에서 별 구분이 안 되는 겨냥의 돼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은가. 하쟁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단지 이름만으로 완전히 세상을 속일 수 있다는 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좋으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네. 왜 꼭 겨냥해 돼지여야만 하겠는가. 타 보고 실제로 잘 달린다면 타면 되는 것이네. 왜 하필 왜 당나귀만을 고집해야 하겠는가. 자네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며 세상 역시 자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네. 속임수라는 것은 가령 시장에서 값싼 채찍을 사서 화려하게 치자로 물들이고 밀랍으로 광을 내어 비싼 값에 바라먹었는데 그것을 사간 사람이 한 번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색이 바래고 망가지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말이네. 그 후 하징은 많은 것을 깨닫고 다방면에 걸친 제주로 명성을 얻었답니다. 낚시 이야기 옛날에 어떤 양반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집 뒤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넓이는 수십 걸음쯤 되고 깊이는 2미터쯤 되었습니다. 양반은 긴 여름날에 할 일이 없어서 늘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들이 입을 뻐금거리며 떼지어 노는 것을 구경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사람이 대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심심할 때 드리워보세요.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라고는 시범을 보이듯이 낚시줄을 물결 사이에 척 던졌습니다. 양반은 오랫동안 서울 생활에 바빠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굽은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내가 낚시를 알아야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이웃사람 마음이 무척 고마웠거든요. 그러나 온종일을 기다려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낚시바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시바늘 끝이 너무 굽어 안으로 향했어요. 이러며 물고기가 바늘을 쉽게 삼키긴 하지만 뱉기도 쉽습니다. 낚시바늘을 반드시 끝을 조금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오. 손님은 낚시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펴주었습니다. 양반은 그 낚시바늘을 끼우고 또 하루종일 낚시대를 들이웠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또 한 손님이 찾아와서 낚시바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시바늘 끝이 밖으로 향하기는 했어도 굽은 바늘의 둘레가 너무 넓어요. 이러면 바늘이 물고기 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오. 손님은 낚시바늘을 두드려서 바늘의 둘레를 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은 또다시 하루종일 낚시대를 들이웠어요. 그러나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었지요. 다음날 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반이 낚시바늘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말했어요. 물고기가 조금 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시바늘을 눌러서 굽힐 때는 반드시 굽힌 곡선의 끝을 짧게 하여 겨우 쌀아기 하나 끼울 정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부린 곡선의 끝부분이 너무 길어서 물고기가 삼키려 해도 삼킬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더라도 도로 뱉어버리지요.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요. 양반의 부탁에 손님은 낚시바늘을 두드려서 굽은 부분을 짧게 해주었습니다. 양반은 그 낚시바늘을 달아 한동안 낚시대를 들이였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여러 번 물긴 했지만 낚시줄을 당겨 들어 올리면 훅 빠져 떨어지곤 했습니다. 옆에 한 손님이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낚시바늘에 대해 저 손님이 설명한 말은 맞지만 낚시줄을 당기는 방법이 빠졌습니다. 낚시줄에 찌를 달아서 물 위에 띄운 다음 그것이 뜨고 잠기는 것을 보아 물고기가 찌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찌가 움직이기만 하고 잠기지 않으면 아직 물고기가 찌를 완전히 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갑자기 채워 올리면 너무 빠른 것이지요. 찌가 잠겼다가 도로 뜨면 물고기가 찌를 물었다가 도로 뱉은 것입니다. 이럴 때 잡아당기면 이미 늦지요. 그러니 찌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랑 말락할 때 당겨 올려야 하지요. 양반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자 손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또 당겨 올릴 때도 손을 똑바로 하여 수직 수직으로 올리면 물고기의 아가미가 벌어지면서 낚시바늘 끝이 뒤로 자빠져서 낚시바늘이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가을잎을 위로 치면 잘 떨어지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 손을 옆으로 비스듬이 비질하듯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막 낚시바늘을 목구멍으로 삼킨 다음이어서 낚시바늘의 갈고리 부분이 목구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몸을 좌우로 요동쳐보아도 펄떡거릴수록 더욱 단단히 박힐 뿐이지요. 그러면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 올릴 수 있답니다. 손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자 낚싯대를 들이온지 얼마 안되어 물고기 서너 마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은 다 알았겠지만 고기잡이의 오묘한 이치는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양반이 무슨 말이냐는 듯 고개를 갸웃하자 손님이 낚싯대를 가져다가 물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낚싯바늘을 물고 앞다투어 올라왔어요. 그 속도가 마치 광조리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상위로 올리는 것처럼 빨라서 손을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그걸 본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참으로 놀라운 솜씨군요. 낚싯줄도 내 낚싯줄 낚싯바늘도 내 낚싯바늘 먹이도 내 먹이 앉은 곳도 내가 앉은 자리 단지 낚싯대를 잡은 손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찌 그리 물고기를 잘 잡는단 말입니까? 당신 손은 물고기를 잡아 끌어당기는 마력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참이 지지요. 손님이 빙글에 웃자 양반이 말했어요. 그것 또한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고기 잡는 방법뿐입니다. 그 이치를 어찌 말로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참 이치가 아니지요. 그래도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양반이 간곡하게 묻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물고기 잡는 법을 지켜 아침 저녁으로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워놓고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열흘이고 한달이고 그 방법을 익혀보세요. 그러면 손은 알맞게 움직이고 마음은 스스로 묘한 위치를 더듣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연습하여 몸에 익히라는 말씀이군요. 양반의 말에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잠이치를 더듣할 수도 있고 더듣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의심만 많아질 수도 있고 환하게 깨달았지만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간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이 낚싯대를 던지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손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도가 어찌 낚시질에만 응용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떠난 뒤 양반은 손님의 말을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교훈삼아 스스로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이야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두루마기 자락을 꼭꼭 여미고 말이에요. 해는 뉘엿뉘어지고 갈 길은 갈 길은 멀고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 어디서 그러나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못 들은 게지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다급한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더랍니다. 어디서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옷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옷깃을 들춰보니 글쎄 이 한 마리가 옷 솔기를 꿰맨 바늘 땀에 목이 끼어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엾어서 얼른 빼내주었지요. 또 한 엄마가 아기를 방에다 재워놓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금방 재워놓고 나왔는데 아기가 응애 응애 우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 봐야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을 떼다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답니다. 불을 떼다 놔두면 밥이 설고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어나와 불이 날 수도 있었어요. 이걸 어쩌나 아기는 숨이 넘어갈 때 놀고 밥은 끓을 생각도 않고 그래도 밥이 끓어야 들어가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불을 뗐어요. 밥이 끓어 자작자작한 걸 보고 아궁이에 불씨를 쓸어넣고는 얼른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불뜰 때는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방문을 벌컥 열었지요. 그런데 아기가 안 보였습니다. 포대기도 들춰보고 반다지 뒤도 살펴보고 윗방문도 열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안을 두리두리 둘러보니 아기가 바람벽에 붙어있질 않겠어요? 얼른 가서 보니 글쎄 이가 아기를 업고 바람벽을 기어가고 있더래요. 아기가 하도 우니까 봐주려고 그랬나봐요. 아무리 하찮은 작은 이 한마리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는 갚은 것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만난 왕과 왕후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서로 세력을 겨루고 있을 무렵입니다. 한반도 동남쪽 김해 땅에는 아홉 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각각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도간이었고 그 밖의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요수간 등 아홉 명의 촌장이 있었지요. 아홉 마을은 낙동강이 젖줄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밭을 갈아 농사를 짓거나 낙동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봄이나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이면 반드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해 봄, 촌장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뒤덮이더니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촌장 아도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다른 촌장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재단 재단 뒤쪽에 구지봉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길 봐라! 놀랍게도 한 줄기 빛이 먹구름을 뚫고 내려와 정확하게 구지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니 정말 구지봉 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웅 울렸습니다. 오늘 제사에 대한 하늘의 대답인지도 모르니 얼른 가봅시다. 아도간이 앞장을 서자 다른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구지봉 꼭대기에 이르자 이내 어디선가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이에 아도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홉 촌장과 마을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구지봉 입니다. 아도간이 다시 대답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더욱 위험 넘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는 하늘의 명령으로 이곳의 나라를 세우려 한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대왕으로 맞이하길 원한다면 산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거라. 어떤 노래를 부르면 됩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고 부르면 된다. 촌장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흙을 파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들과 마을 사람들은 임금을 맞이한다는 기대에 흙을 파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내 하늘 한가운데서 자주색줄이 구지봉으로 길게 내려졌습니다.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의 쌈 무엇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촌장들은 깜짝 놀라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먼저 하늘과 땅에 절을 난 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황금빛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찬란히 빛나는 황금알 여섯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예의를 갖춥시다. 아도간이 허리를 굽히며 말하자 나머지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검은 구름은 걷히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여섯 개의 황금알이 담긴 금빛 상자는 곧 아도간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에서 저 알들을 보내신 까닭이 뭘까? 촌장들과 마을 사람들은 부풀어 오르는 궁금증을 가슴에 묻은 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탠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아도간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덟 촌장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아도간은 다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섯 개의 황금알은 모두 깨져 있고 거기서 여섯 명의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의 몸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어 얼른 보아도 예사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금님을 보내주셨어. 아홉 아홉 천장과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 태어난 것처럼 성장도 매우 빨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건장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아홉 천장은 그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임금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금빛 아래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이라고 했고 여섯 사내 아이 중 가장 먼저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수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홉 마을을 여섯 개의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입니다. 김수로는 가장 큰 금관가야 임금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다섯 가야 임금이 되었습니다. 수로 왕은 왕위에 오르자 좋은 털을 잡아 튼튼한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온나라인 신라 백제가 매우 힘이 세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 궁궐을 짓는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꼭 궁궐이 완성되자 수로 왕은 새 궁궐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날은 백성들도 큰 잔치를 벌이며 대단히 기뻐 했습니다. 이후 수로 왕이 다스리는 금관가야는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신하가 궁궐로 달려와 다급하게 아래였습니다. 바닷가에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로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김해 앞바다로 나가보았습니다. 바닷가에는 여러 척의 큰 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중 가장 큰 배에 한 사내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로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인가 나는 완화국 함달왕의 아들 다래라고 하오. 완화국은 외나라 일본의 동북쪽으로 천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먼 나라입니다. 수로 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가 이곳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왔소 이렇게 와보니 정말 그러하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되려하니 순순히 왕의 자리를 넘겨주시오. 수로왕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령으로 왕이 된 몸이다. 그런데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기고 너한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그렇다면 나와 승부를 겨룹시다. 그럼 누가 진정 왕의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수로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군. 내키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 이리하여 두 사람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레가 뱃머리에서 솟구쳐 오르며 매로 변신했습니다. 매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수로왕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러자 수로왕도 역시 하늘로 치솟으며 순식간에 독수리로 변했습니다. 독수리는 곧 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타레는 결국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더니 수로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대왕은 저를 충분히 해칠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백성들이 수로왕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이 나라에도 근심거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로왕이 아직 왕호를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홉 천장이 수로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아직 혼자 몸이시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희들 딸 중에서 맘에 드는 아이를 고르시어 왕으로 맞는 것이 어떠십니까? 수로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심정은 잘 알겠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으니 왕후 또한 하늘에서 보내주실 것이다. 염려 말고 좀 더 기다려보라. 아홉 천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대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로왕이 아홉 천장을 궁궐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왕후가 바다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이니 남쪽에 있는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왕후 일행이 나타나면 즉신에게 데려오라. 아홉 천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곧장 망산도로 향했어요. 망산도에 도착한 아홉 천장은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하염없이 바다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바다 저편에서 황색 도칠단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에 단 장식으로 보아 다른 나라에서 온 배가 분명했어요. 드디어 배가 섬에 닿자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홉 천장은 얼른 그 여인 앞으로 뛰어 갔어요. 아도간이 나서 예를 차린 뒤 말 했습니다. 저희는 대왕님의 명령을 받고 왕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아홉 천장의 인도에 따라 드디어 수로왕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수로왕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 했어요. 멀고 험한 바닷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하늘인의 배피를 보내주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기쁘게 할량 없소. 그대는 어느 나라에서 왔소. 여인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말 했습니다. 저는 아유타란 나라의 공주로 이름은 허황옥이고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은 꿈을 꾸셨는데 천재가 나타나서 저를 가야의 왕 김수로에게 보내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왕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 까닭에 그대가 먼 나라에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소.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왕호를 맞으라고 제안했으나 지금껏 거절해왔소.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기다린 보람이 있구려. 두 사람은 곧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성대한 혼례를 질었습니다. 왕이 왕호를 맞이하자 백성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왕호가 온 이후 나라는 더욱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만난 수로왕과 허 왕호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죽어서도 아들 걱정을 한 어머니 옛날 어떤 마을에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요. 이른 새벽부터 남의 집 김을 매주고 빨래도 가져다가 말끔히 빨아 다듬이질 까지 해서 갖다주고 얻은 삭세로 쌀이며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밤이면 호롱불을 켜놓고 화루 곁에 앉아서 삭바느질 까지 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 서당 보내는 재미로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을 하든 말든 친구들과 시내가에서 고기나 잡고 들로 산으로 쏟아내며 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려니 또 찰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나무라는 일 없이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들이 열 살쯤 되었을 때에는 눈도 서넘 아직이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앉아서 쉬는 일 없이 일을 하면서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살림이 늘어 두 식구가 알토랑 같이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별탈 없이 자라서 한 사람 몫은 단단히 해낼 만큼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안일을 도울 법도 한데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자고 낮에는 낚싯대 둘러매고 시내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나무 밑에서 낮잠만 잤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어요. 이러다가 사람 구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잘하든 못하든 논 이를 아들에게 맡기기도 했지요. 얘야 이제 내 나이 열다섯 살이다. 그동안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몸도 그만하면 논 선어마지기 쯤은 너 혼자 꾸릴 수 있을 테니 논농사는 네가 맡으려 무나. 난 이제 나이가 들어 일하기가 힘겹고 겁이 나는 구나. 앞으로 나는 집에서 살살 삭바느질 이나 하면서 집안일만 하련다. 이렇게 해서 논농사는 아들이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펑펑 놀기만 했으니 농사일을 할 줄 알아야지요. 남들은 볍씨를 물에 담그네 모판을 만드네 난리인데도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낚싯대를 들고 나가버렸지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 다른 집은 어느새 모가 다 자라서 논에 내다 심는데 게으른 아들은 어머니 잔소리를 듣고서야 모짜리를 만드니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 집 저 집에서 모를 조금씩 얻어다가 드문드문 꽂아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논에 김을 매줘야 하는데 매일 잠이나 자고 낚시질 하러 가고 산으로 들로 놀러만 다니니 논에는 벼보다 풀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미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몸에 배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놓고 보니 그전에 어머니가 농사지였던 것에 반도 안 됐어요. 참다 못한 어머니는 아들을 난쳐놓고 엄하게 꾸지졌지요. 농사일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시뽀일 때 시뽀이고 김매줄 때 김매고 거둘 때 거두어야 입에 들어올 게 있지. 때를 놓치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게다. 그렇게 허구한 날 늦게 일어나고 낚시질이나 하며 놀러만 다니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가거라. 내가 처마 밑에 앞치마를 달아놓을 테니 하얀 앞치마가 달려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이튿날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어머니 말대로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곡괭이와 삽을 둘러매고 들로 나갔지요. 서툴긴 하지만 무너진 논뚝에 흙을 파올리고 땅을 일구며 처마 밑에 달린 앞치마가 내려지기만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앞치마가 내려졌어요. 아들은 보리나케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튿날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델로 나가 일을 하긴 했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처마 밑에 달아놓은 하얀 앞치마가 언제 내려가나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점심때도 안 됐는데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없는 겁니다. 신인한 아들은 올커니 하고는 얼른 집에 가서 낚싯대를 둘러매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하루종일 낚시질을 하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보니 아들이 곡괭이와 삽이 아닌 낚싯대를 둘러매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들에서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더냐 왜 낚싯대를 둘러매고 오는 게냐 어머니 처마 밑에 앞치마가 달려있지 않기에 오늘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낚시질 하러 갔었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처마 밑을 보니 정말로 하얀 앞치마가 매달려 있지 않는 겁니다. 어쩐 일인가 해서 둘러보니 앞치마가 바람에 날아가 저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태날부터 어머니는 하얀 앞치마를 더 단단히 메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꾸물꾸물 다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그날 따라 너무너무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집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달려 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아들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몰래 앞치마를 떼어서 저만치 던져놓 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한잠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요. 그 이튿날도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집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떼어 저만치 던져놓고는 낚시질을 하러 가고 날마다 어머니 몰래 그렇게 했답니다. 이런 아들을 본 어머니는 속아리를 하다가 그만 덜컥 병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싹 바느질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게 되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아들은 여전히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겨우겨우 추수를 해놓고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예야. 내가 아무래도 올 겨울을 못 넘길 것 같구나. 그동안 말했듯이 농사일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그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는 망치는 게야. 깊이 새겨두거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우리 눈이 내려다 보이는 상기슬게 묻어다오. 얼마 안 있어서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날 어머니는 아들만 남겨놓고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울며 불며 어머니 유언대로 자기네 논이 잘 내려다 보이는 상기슬게 묻어들였지요. 마음을 다잡은 아들은 이제부터 농사를 잘 지어봐야지 하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지금껏 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으니 알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해는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때를 몰라두고 모두 망치고 온통 쭉쩍이 벼만 달렸답니다. 추석이 되어 어머니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차례 지낼 쌀도 없는 겁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집에 조금 남은 좁쌀로 밥을 지어 차례 쌍에 올리고는 상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가을을 넘기고 또 겨울을 넘겨 드디어 다시 농사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남들처럼 아들도 어찌어찌해서 못자리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벼가 어느정도 자라야 모내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언제쯤 모내기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아들은 논뚝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다가 멀리 산 기슬계 있는 어머니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산소 곁에 하얀 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얀 앞치마를 걸어놓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하얀 천을 달아놓으신 걸까? 아들은 놀라서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이 아니라 무수히 올라온 간에 달한 가지에 좁쌀만한 하얀 꽃이 닥지닥지 붙어있는 꽃 무덕이었어요. 어머니 저승에 가서도 이 아들이 걱정돼요. 하얀 꽃을 피워 일깨워 주시는군요. 이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세요.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어머니 산소에 깊이 절하고 모내기를 하러 논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이때부터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한 것처럼 새벽이면 일어나 논으로 나가 논을 둘러보고 자기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모짜리 만들 때면 뼛속까지 아려오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살아있을 때 아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에 조판나무 꽃이 하얗게 피면 때를 놓칠 세라 모내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영락없이 벼가 알라리 여물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으니 어머니 제사상과 차례상에 하얀 쌀밥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들은 고은색 씨를 만나 장가를 들어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연이 꽃 이야기 옛날 옛날에 아주 귀한 보물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복 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보물 하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사는 연희라는 처녀였어요. 연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냇가로 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이른 봄부터 들에 나가 냉이와 달래 쓴박위를 캐다가 아버지를 위해 맛깔스럽게 밥상을 차렸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거나 누구네가 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마무리까지 다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에 마을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오래된 연못입니다. 양쪽에 버티고 있는 큰 산골자기에 있어서 아무리 지독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또 연못 둑이 얼마나 튼튼한지 큰 홍수에도 끄떡 없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었어요. 변홍사를 지으려면 논에 물을 대야 하잖아요. 마을 일을 맡아보는 덕만 아범이 이른 아침에 삽을 둘러매고 연못으로 물꼬를 틀어 갔습니다. 막 물꼬를 틀려고 하는데 저만치 희뿌연 안개 속에서 큰 나무 등걸 같은 것이 물 위에 떠서 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덕만 아범이 가까이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였습니다. 너무 놀라 얼른 뒤돌아 서는데 구렁이가 물 위로 솟구치더니 덕만 아범을 한입에 꿀꺽 삼켜버리고는 연못 둑을 따라 안개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못 물꼬 틀어 간다고 나간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연못 주위는 물론이고 근처 산까지 샅샅이 찾아보고 이웃 마을까지 찾아보았지만 덕만 아범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물꼬 트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볼일을 보러 간겠지 하고는 우선은 논에 물될 일이 급하니 빨리 물꼬를 트자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갓난 아범이 물꼬를 틀어 가겠다고 나서자 건장한 용이 총각이 함께 가자며 따라 나섰어요. 둘은 삽을 메고 연못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 아범이 숨을 할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연못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 용이를 삼켜버렸어요. 갓난 갓난 아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 아무리 구렁이가 그기로 써니 어찌 사람을 삼킨단 말인가 갓난 아범이 잘못 본 걸 깨야 마을 사람들은 고지 듣질 않았습니다. 갓난 아범은 한참 숨 고르기를 하고 나서야 본 것에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용이가 물꼬를 트겠다고 먼저 올라가기에 뒤따라 올라갔지요. 두 개 서서 보니 연못에 큰 나무 등걸 같은 것이 떠 있는 겁니다. 물꼬 가까이 간 다음에야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때 구렁이가 물보라를 치며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용이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연못으로 가보세요. 사람들은 손에 사비며 곡괭이 쇠세랑을 하나씩 들고 연못으로 몰려갔어요. 연못 두 개 올라서서 보니 땅거미가 내려앉아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껑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연못 두 개 있던 시커먼 나무 둥치 같은 것이 물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집채만한 큰 구렁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쪽에 서있던 연희가 소리쳤어요. 구렁이가 이쪽으로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물에서 솟구쳐 오르더니 맨 앞에 서있던 사람을 꿀꺽 삼키고는 연못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논에 물을 대야 모내기를 할 텐데 하고 걱정만 할 뿐 구렁이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물꼴을 틀어 가겠나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이듬해에는 모두 굶어 죽을 게 뻔했지만 아무도 물꼴을 들어갈 염도를 못 냈습니다. 날마다 모여 앉아 걱정만 하는 사이에 하루하루 봄날은 흘러가고 노는 바짝 말라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몹시 애가 탔지요. 바로 그럴 때 연희가 구렁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안 될 일이라고 말렸지만 연희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렁이를 없애고 돌아오겠어요? 힘센 정년도 못 당하고 구렁이 밥이 되었는데 여자 몸으로 어떻게 집채만한 구렁이를 잡겠다는 게냐?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지금 집에 가셔서 바늘을 잇는 대로 다 갖다 주세요. 마을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당차고 똑똑한 연희가 하는 말이라서 모두 집으로 달려가 바늘이란 바늘은 죄다 들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미리 챙겨온 보자기를 풀더니 깨끗한 치마 저고리 한 벌을 펼쳐놓았어요. 이 옷에 바늘을 모두 꽂아주세요. 연희는 사람들이 가져온 바늘을 촘촘하게 옷에 꽂더니 그 옷을 덧입고 구렁이를 잡겠다며 연못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걱정되어 연못 가까이 까지 따라갔지만 연희는 걱정 말고 얼른 돌아가시라며 연못 둑으로 올라갔답니다. 연희가 연못 둑에 올라서니 집채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죽은 듯이 연못 둑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연희가 있는 곳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스르르 미끄러져 오는 겁니다. 연희는 두 주먹을 꼭 쥐고 연못 둑에 서서 다가오는 구렁이를 노려보았어요. 미끄러져 오던 구렁이는 연희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요. 구렁이 뱃속으로 들어간 연희는 기절을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연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 뱃속 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러니까 연희 옷에 꽂혀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혔지요. 연희는 자꾸 자꾸 몸을 굴렸습니다. 옷에 꽂혀있던 바늘이 모두 구렁이 뱃속에 박힐 때까지 말이에요. 구렁이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마구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람에 물보라가 높이 일고 안개는 이리 몰리고 절이 몰리고 연못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구렁이는 조금씩 움직이기만 할 뿐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 두개 올라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지난번 본 것보다 배는 더 커 보이는 시커먼 구렁이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거든요. 결국 연희가 구렁이를 잡았구나. 그런데 연희는 어디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있을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 몸에 밧줄을 묶어서 줄다리기 하듯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 다음 얼른 배를 갈라보았지요. 연희는 구렁이 뱃속에서 죽어있었고 연희 옷에 꽂혀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혀있었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위해 자기 몸을 미끼로 구렁이를 잡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죽은 연희를 조심스레 꺼내어 연못둑에 눕혀놓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연못둑에 고이고이 묻어주고는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물 둘 중에서 하나를 잃게 되었지요. 하지만 연희 덕분에 연못 물꼴을 터서 논마다 가득가득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는 벼가 부쩍부쩍 자라 피사리를 할 때쯤이 되자 연못 가운데 어른 주먹만한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연희 얼굴같이 발그스름한 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죽어서 핀 꽃일 거라고 했습니다. 연물 물꼴을 지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마을 사람들은 연희 꽃이라고 불렀는데 연희 꽃이 나중에 연 꽃이 된 거라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한 소녀 옛날 고려의 한 여인이 아주 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고운 선녀가 나타나 커다란 봉황을 한 마리 주기에 받아서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대몽을 꾼 거지요. 얼마 있다가 정말로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뒤에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이름을 뭐라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여인은 봉황을 한 마리 안겨준 선녀가 떠올라서 봉선 이라고 지었습니다. 봉선 이는 자라면서 거문고 뜯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궁궐에 까지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임금 님은 어여쁜 처녀 봉선 이를 궁궐로 불러 거문고를 뜯게 했어요. 봉선 이는 마음을 모아 정성껏 거문고를 뜯었습니다. 거문고 가락을 듣는 임금 님은 그곳에 모인 쉐나를 과 봉선 이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얀 학이 높은 벼랑 끝 소나무에 사뿐히 내려 한 듯 깊은 산골작이 맑은 물이 예쁜 돌을 굴리며 흐르듯 한여름 천둥 소리 끝에 소나기 한 줄기 내리 쏟아 붓듯 그렇게 거문고 소리는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문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 봉선 이와 한 마음이 되어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 인면 마음이 둥둥 뜨기도 했습니다. 거문고 가락이 그치자 그제야 모두 큰 숨을 쉬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선이는 거문고를 뜯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 궁궐이 있는 쪽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어디 나다니지도 않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아주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좋다는 약은 다 다려 먹였지만 봉선이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갈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선이는 그동안 손도 안 대던 거문고를 가져다가 며칠을 거문고만 뜯는 겁니다. 봉선이의 거문고 소리는 어찌 들으면 한없이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같고 어찌 들으면 한없이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어디선가 들리는 거문고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끊어졌나 싶으면 다시 이어지는 거문고 소리 빠르게 내달리다 천천히 멈추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임을 따라 먼 길을 걷는 아가씨처럼 아니면 사랑하지만 차마 따르지 못하는 아픈 여인네처럼 그 가락에 구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문고 가락을 따라가던 임금님은 봉선이네 집 앞에 멈춰섰어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해슥해진 봉선이는 마루에 앉아 누가 온지도 모르고 거문고만 뜯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거문고 뜯는 봉선이 손끝에 붉은 피가 맺혀있는 겁니다. 임금님은 봉선이가 애처로워 무명천으로 잘 첨해주고는 길을 떠났답니다. 봉선이는 그날부터 다시 거문고를 뜯지 않았어요.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문설주에 기대어 임금님이 서있던 자리만 바라보는 겁니다. 봉선이는 그날 이후 방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하며 봉선이의 손에 첨엔 무명천을 그대로 둔 채 집 뒤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봉선이의 무덤 주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풀이 돋아났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줄기마다 빨간 꽃이 졸졸이 피어나는 거예요. 마치 봉선이 손가락마다 붉은 피가 맺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봉선이의 넋이 꽃이 된 것이라며 꽃 이름을 봉선화라고 불렀습니다.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에 쥐고 있으면 손에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선화를 따서 손톱에 꽃물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한여름에 꽃과 잎을 따서 시들도록 응달에 놔두었다가 백방과 함께 빠아서 손톱에 물을 들이면 아주 오래 간답니다. 손톱에 들인 봉선화물이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한 봉선이가 도와주는 걸까요? 몇 년이 지나 임금님은 원나라로 불려갔습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고려를 막 짓밟았거든요. 고려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원나라 임금 말을 안 듣고 고려 백성을 위한 정치를 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서 온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긴 했지만 고려에서 맞이한 왕비를 더 사랑했지요. 그러자 원나라 임금이 화가 났던 겁니다. 돌려간 고려 임금님이 원나라에서 지내던 어느 날 꼭 생시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궁궐에서 예쁜 처녀가 검은 고를 뜯고 있는데 무명천으로 첨엔 열 손가락에서 빨갛게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꿈이 하도 생생해서 임금님은 그날부터 궁궐 안을 오가는 궁녀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꿈속에서 본 처녀처럼 열 손가락을 모두 하얀 무명천으로 점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손가락을 점해였느냐. 임금님이 물었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임금님이 다시 묻자 그제야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고양이 너무 그리워서 봉서나물을 드리고 있사옵니다. 봉서나물 내 고향이 어디냐. 임금님은 깜짝 놀랐지요. 고국에 있을 때 여인네들이 봉서나 꽃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소녀는 고국에서 강제로 끌려온 공녀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임금님을 잘 섬기던 관리였대요. 그런데 임금님이 원나라로 끌려올 때 관직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소녀는 아버지 소식도 모르고 원나라에 끌려와 공녀가 된 것입니다. 소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고향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로 살았대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앞이 안 보이더랍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검은 고를 뜯으며 슬픔을 달랬답니다. 그리고 고국의 임금님한테 들려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가락이 있다고 했어요. 임금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소녀가 뜯는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언젠가 고려 땅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아련히 들려오던 검은고 가락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것이 그때 그 가락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임금님은 검은고 가락을 듣는 동안 고국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나라로 불려간 지 10년 만에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원나라의 공녀로 간 눈먼 소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금님은 깊이 상심했습니다. 소녀가 얼마나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은 궁궐 곳곳에 봉선화를 심으라고 했답니다. 여름이 되면 궁궐 울 밑에 빨간 봉선화가 탐스럽게 폈습니다. 궁녀들은 그 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였지요. 궁궐에서 봉선화를 심으니 백성들도 집집마다 울 밑에 봉선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 옛날 옛날 어느 대감집에 아주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 공부는 안하고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 골탕 먹이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생수를 써서라도 꼭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대요. 외아들이라고 온 식구가 모두 떠받들어주니 아주 버릇없는 철부지 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활 쏘고 칼쓰는 이를 좋아하고 제법 잘하기도 해서 대감은 아들을 무사로 키우려고 훌륭한 도사를 찾았습니다. 듣자하니 깊은 산속 은밀한 동굴에 도사 한 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호호 백발 할아버지지만 하늘을 휑휑 날고 칼집에서 칼을 빼고 다시 넣는 것만 볼 뿐 쎄는 것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귀신같이 칼을 쓰는 도력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서 대감은 외아들을 그 도사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봄날 대감은 아들을 데리고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족한 제 자식을 좀 맡아주시오. 공부를 시키든 일을 시키든 모두 도사께 맡기겠으니 이 녀석 사람 좀 만들어주시오. 학원은 아들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하고 무술에만 전념할 수 있냐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자신있게 네 하고 대답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이름 모두 있도록 하여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무진으로 바꾸어야 하느니라. 무진이란 무술을 배워 진실하게 쓴다는 뜻이다. 알겠느냐. 그날부터 대감 아들 무진이는 도사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무술을 익히고 공부를 했답니다. 해뜨기 전 샘물을 기러 새생님 밥을 짓고 텃밭을 읽어 곡식이며 채소도 부지런히 가꿔내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명상으로 마음을 닦고 잠시도 쉬지 않고 무술을 연마하니 십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십년 같았습니다. 무진이가 무술을 익히러 산속으로 들어간지 꼭 십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세상인 도사가 무진이를 불러서 하얀 하얀 명주 옷 한 벌 새로 만들어 한 번도 쓰지 않은 긴 칼을 내주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산속에 들어온 지 꼭 십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익힌 내 못을 솜씨를 보아야겠다. 밖에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이 칼로 빗방울을 막으면서 저 동쪽 산바루까지 뛰어갔다 오너라. 그러면 앞으로 이 칼에 쓸 수 있는 무사가 되는 게야. 비를 한 방울이라도 맞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에 옷에 한 방울이라도 빗물이 덜어지면 무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야. 네 스승님 무진이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진이는 명주 옷으로 깔끔하게 갈아입고 긴 칼을 옆에 찼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잘할 수 있어.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무진이는 긴 칼을 휘둘러 빗방울을 막으면서 동쪽 산마루로 뛰어갔습니다. 빗방울을 막으려고 휘두르는 칼이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돌아온 무진이는 숨이 턱까지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새생이 보니 하얀 명주옷은 빗방울이 하나도 묻지 않은 처음 그대로 였습니다. 장아도다. 그동안 힘든 모습을 익히느라고 애만 있었다. 이제는 이곳에 떠나도 될 것 같구나. 너는 오늘부터 훌륭한 무사가 되어 세상에 나가 내가 할 일을 하여라. 네, 스승님. 무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눈물을 삼키며 힘든 것을 참아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멋지게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허나 무술은 반드시 의로운 이르만 써야 할 것이야. 이유 없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되느니 알겠느냐?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무진이는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늠름한 무사가 되어 돌아온 무진이가 대견스러웠어요. 이제는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지요. 어디 참한 처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그러나 무진이는 어떤 처녀도 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진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처녀는 바로 옆 마을에 사는 진사댁 딸 금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끔씩 짖굳게 굴어 울려놓고 냈는데 십년을 못 본 사이에 어릴 적 당차고 귀여운 아이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진이는 금이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무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금이는 자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정시 제반 아들인 정선비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금이와 정선비가 앞으로 혼인할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어떻게든 금이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멋진 무술 실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금이 마음을 자신에게 돌이킬 수도 있을 텐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이 앞에서 칼을 휘두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구나 금이와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또 마주친다고 해도 스승님의 가르침 때문에 함부로 칼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 없이 약한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느니 알겠느냐? 그래도 무진이는 언젠가는 무술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겠지 하며 늘 긴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이 마음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젓한 산길을 가던 무진이는 금이와 땅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지요. 무진이는 용기를 내어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아가씨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했소. 가난뱅이 선비가 뭐가 좋다고 그러시오. 내가 정선비보다 백배 천배 더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소이다. 그러면서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질 않았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그런 그런 중대한 일을 어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길을 비켜주시지요. 금이는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한마디 하고는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금이 아가씨 나는 지난 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술을 닦았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와 겨룰만한 자가 아무도 없을 거요. 가난뱅이 선비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소. 무진이가 아무리 제 자랑을 늘어놓아도 금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길을 비켜주시지요.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진이는 금이 앞에서 자기 칼솜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다 마침 저만치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있는 벌집을 찾아냈지요. 아가씨 저만치 물러나 계시오. 내가 한 방도 쏘이지 않고 이 칼로 저 벌들을 모두 죽여 보이겠소. 무진이는 사정없이 벌집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벌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요. 분명히 칼은 휘두르는데 칼이 안보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랬던 겁니다. 대신에 바닥에는 벌들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벌들이 무참하게 죽은 겁니다. 바로 그때 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선비가 씩씩거리며 올라오고 있는게 보였습니다. 금이 아가씨 여기 있었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정선비를 보는 순간 무진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 인간 때문에 금이 아가씨의 사랑을 차지할 수 없는 거야. 하는 생각에 무진이는 벌을 죽이던 칼로 정선비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선비님 눈 좀 떠보세요. 어서 눈 좀 떠보세요. 금이는 쓰러져 있는 정선비를 흔들며 몸부림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멀리 산속에서 거지 행색을 한 늙은이가 나타났어요. 늙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는 무진이 앞에 와 섰습니다. 무사님 갈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려 나와 한번 겨루어 보시겠소.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내 칼에 죽고 싶지 않거든 썩 꺼지시오. 늙은이가 먼저 지팡이를 번쩍 들어 무진이의 어깨를 쳤습니다. 무진이는 너무 아파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어요. 그리고 늙은이를 향해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팡이에만 부딪힐 뿐 늙은이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늙은이가 지팡이로 무진이의 칼을 내려치자 칼이 순식간에 도동강이 났습니다. 무진이는 그제야 늙은이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보아라. 고개를 들어 쳐다본 무진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이셨군요.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헌신짝 처럼 쳐버렸느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사도 아니며 너를 살려두었다가는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갈 것이다. 도사는 지팡이로 무진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무진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도사는 정선비와 무진이를 양지바른 곳에 함께 묻어주고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세월이 한 3년쯤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 묻힌 무덤에 칼날을 닮은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곱게 올라오더니 선비들이 쓰는 북과 똑같이 생긴 꽃봉오리가 맺히는 겁니다. 무사 무사와 선비를 한 곳에 묻었더니 두 사람 넋이 한데 어우러져 이쁸 무사가 쓰던 칼을 담고 꽃봉오리는 선비가 쓰던 붓을 닮은 겁니다. 꽃봉오리가 북과 닮아서 사람들이 이 꽃을 붓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할아버지의 종소리 옛날 어떤 마을에 하루에 세 번씩 날마다 종을 치는 종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라에 큰 난리가 나서 가족을 모두 잃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다리를 다쳐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때부터 마을에서 종을 치고 있는 거지요. 이른 아침 맑은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면 성문지기는 삐걱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달그락 달그락 아침을 짓고 남정네들은 지게를 지고 들러 나갔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도 종치는 일을 걸은 적이 없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허리까지 차도록 눈이 내려도 불편한 다리로 종로를 오르내렸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는 종을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었답니다.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지요. 종을 치고 나면 깨끗한 무명천으로 잘 닦아주었어요.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닦아주니까 종에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이 마을뿐 아니라 고개 넘어 마을까지 멀리 멀리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원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은 하루에 세 번씩 이나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점점 짜증이 났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려고 해도 땡 땡 하고 오래도록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도무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사람들을 저녁 늦게까지 부리고 싶은데 저녁 종이 울리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원님은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종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종신의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하루에 세 번씩 꼭 종로를 오르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여전히 온 마을로 울려 퍼졌고 고개 너머까지 멀리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도 저녁 종이 울리면 누가 뭐라 해도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참다 못한 원님은 종을 아주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식처럼 손자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던 종을 떼어버리라니 다시는 종을 칠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몸 져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을 끓여오고 약도 지어와서 정성껏 돌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할아버지를 종로 밑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보니 종로 밑에 처음 보는 풀이 수북하게 도단아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꽃대가 쑥쑥 올라와 종과 똑같이 생긴 꽃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바람이 불면 댕댕 소리를 내며 종이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종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그 꽃을 종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유명한 풍수가 된 사람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삼형제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선이란 분이 묘 자리를 잘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묘 자리를 잡아달래자. 그래서 우리도 부자로 살아보자. 삼형제는 진즉의 의논을 끝냈는데 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부자되기 영 글렀다. 삼형제는 의논 끝에 나쁜 마음을 모았습니다. 좋은 마음은 잘 안 모아져도 나쁜 마음은 금방 모아졌어요. 나쁜 마음이란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밥을 안 드려 굶겨 죽이려 했어요. 얘들아 배가 몹시 고프구나. 아버지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정말로 아버지는 배가 고파 죽겠다는 데도 아버지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아버지는 배가 고파 쩔쩔 매다가 그만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자 삼형제는 도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 무슨 자리가 필요하냐 도산이 삼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야 뭐 화끈하게 부자가 될 자리죠. 부자가 될 같이 가서 한번 보자. 도산은 삼형제와 묘 자리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살피던 도산이 말했어요. 여기다 써라. 도산이 한 자리를 찍어냈습니다. 그 길로 삼형제는 땅을 파고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시옥 그때 웬 노인이 숨을 숨을 헐떡이며 묘 자리로 왔습니다. 자리를 누가 잡았소? 도선 대사가 잡았습니다. 바로 저기 저 대사요. 삼형제가 도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도선에게 물었어요. 스님 어째서 여기다가 잡았습니까? 저 삼형제가 부자가 될 자리를 잡아달랬소. 그런데 가만히 지형을 살펴보니 부자가 될 자리라서 잡았소. 도산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래 우물에서 금붕어 세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금붕어는 금붕어지만 자세히 보면 금붕어 눈깔이 뿌옇게 멀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삼형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스님 순 엉터리잖아? 끝까지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형제분들이 잘 살지 모르지만 삼형제 모두가 눈먼 장님이 될 거요. 정말이오? 삼형제가 노인을 을러댔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가보시오. 삼형제는 부지런히 마을 앞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정말 우물에 있는 금붕어는 눈깔이 멀어서 뽀얗게 되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리오. 삼형제가 도선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 형제들을 소경으로 만들려고 이런데 묘자리를 쓰라고 하는 거야. 삼형제들 말에 도선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난 이제 이런 일 안 할 거야. 도선은 폐철을 내던지려 했어요. 폐철은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 명당을 찾을 때 사용하는 풍수도구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쫓아와서 소리쳤어요. 폐철을 던지지 마라. 왜요? 이까지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묘자리를 잡아주려면 상제되는 사람의 내력을 알아보고 하는 거야. 네? 그놈들은 제 아비를 굶겨죽인 불효자들이다. 그 불효자식들을 잘 살게 할 필요가 있어. 금붕어는 잠시 내가 도수를 부린 것이고. 말을 마친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서는 이 일이 있고부터 더욱 유명한 풍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비를 나무에 매달은 사람 이완 대장이 젊어서 나막신을 신고 활을 둘러매고 충주 금나루로 사냥을 갔을 때 입니다. 금나루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으려고 어느 주막집에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을 찾자 노인이 나왔어요. 주막이래도 손님이 없어 노인은 이완 대장이랑 밥도 함께 먹고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솔솔 코끝을 자극하는 좋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영감님 무슨 냄새가 이리 좋습니까? 내일이 유압집 주인 황갑인데 음식 장만하는 냄새라오. 그럼 우리 가서 음식 좀 얻어먹죠.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것한테 음식을 나눠줍니까? 아무 걱정 말고 가시죠. 이완 대장은 힘이 세니 영감을 겨드랑이에 끼고 담을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음식을 만들던 사람들은 고단하여 자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식 광문을 여니 별별 음식이 다 있었어요. 이완 대장은 영감과 함께 음식과 고기를 안주삼아 술을 신나게 마셨습니다. 그때 영감이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음식 도둑들 아니야? 안채에서 왁자짓걸 하자 이완 대장은 놀란 나머지 영감을 두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이완 대장은 담을 넘어 주막으로 왔어요. 그리고 앞집 담으로 가서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르 음식광으로 몰려갔지요. 도둑놈이 음식을 훔치러 온 게 분명해. 사람들은 광으로 가서 웅크리고 숨어있던 영감을 자루에 넣고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주인이 바깥으로 나오더니 소리쳐 말했어요. 저 자루를 대모나 버드나무에 달아 메거라. 날이 밝거든 혼을 내자. 이완 대장은 이 모양을 보고 기가 차고 몹시 쓸쓸했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영감을 바람 넣어가지고는 창피나 당하게 하고 게다가 실컷 두들겨 맞을 텐데 이완 대장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완 대장은 앞집 변소로 가서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변소에 불을 냈지요. 사방이 깜깜한데 불빛이 오르자 사방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군대에서 난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을 끊으라 야단법석인데 내일 환갑을 맞는 주인은 뒷짐을 지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이완 대장은 잽싸게 주인 입에 말을 못하게 재갈을 물려 버드나무 밑으로 끌고 갔지요. 모두들 불을 끊으라 정신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완 대장은 버드나무에서 자루를 내려 주막집 주인 영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 환갑을 맞는 주인을 넣고 묶어서 버드나무에 다시 매달았어요. 다음날 아침 환갑잔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 영감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밤새 없어졌습니다. 하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 영감이 잔치집 아들을 보고 말했어요. 젊은 주인 양반 네. 잔치집 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무슨 난리가 그리 났어? 주막집 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어요. 아들은 이것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고 떨며 말했습니다. 난리가 아니라 제 아버님 환갑 준비 중에 음식광의 도둑이 잡힐 것 같으니까 변소에 불을 냈어요. 그래 도둑은 잡았소. 내가 관청에 다니는 사람을 아네. 그 도둑놈이 어디 있어. 주막집 주인 영감은 이완 대장에게 눈짓을 하고 한껏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버드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무에서 내려 이리 데려와. 가슴이 떡 벌어진 마을 젊은이가 버드나무에 매달린 자루를 둘러매고 왔습니다. 자루를 끌러봐라. 자루를 끓이자 환갑을 맞은 노인이 나왔어요. 아이고 아버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진 아버지가 자기네 음식을 훔친 도둑이 되어 자루에서 나오니 말입니다. 젊은 주인 양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젊은 주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 이완대장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거참 할 말이 없구나. 제 아비인 줄도 모르고 자루에 넣어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은 불효 자식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아비도 그렇지. 음식이 먹고 싶으면 좀 달래서 먹을 것이지. 그것을 훔쳐 먹다니. 안되겠다. 이놈들을 내 충주 영문으로 나갈 때 데리고 나가 벌을 주라고 할 테니 그리 알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을 축하하러 손님들이 올 텐데 아버지를 도둑놈으로 몰아 자루에 넣어 버드나무에 매다는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자칫하면 환갑 잔치보다 더 큰일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이완대장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 없는 물음이었지요. 이완대장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자냐. 주막집 주인 영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삼천냥을 달라고 해. 주막집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천냥만 갖다 놓아라. 아들은 돈 삼천냥을 얼른 해왔습니다. 이 돈을 내가 날 주는 거지. 주막집 주인 영감은 이완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합장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 돈을 내 멋대로 쓸 것이다. 이후에 이 돈에 대해 말이 나오면 그때는 혼이 날 줄 알거라. 예, 염려 마십시오. 주막집 주인 영감이 돈을 받아 이완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주인 영감, 논밭이라도 사서 농사지으며 사세요. 이완대장은 미련 없이 그 길로 주막을 떠났답니다. 시골 사람의 지혜 옛날 옛날에 한 시골 사람이 농과 밭을 팔아 벼슬을 하려고 한양 어느 정승집에 갔습니다. 벼슬을 하는데 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땅을 팔아 정승집에 갔을까요? 그야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벼슬을 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승은 돈만 받고 벼슬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돈만 갖다 바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도 집에 당도하기는커녕 중간 지점쯤에서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마도 천안쯤인 것 같은데 시골 사람은 하룻밤 묵어가려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답답해 바깥에서 바람을 쐬는데 주인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뭘 하는 사람이오? 나말이오? 그대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가 물어? 믿기지 않아서 물었던 거였습니다. 나야 건달이라오. 네? 시골에서는 꽤 잘 살았는데 내 먹고 살 것 벼슬 한다고 다 갖다 바치고 벼슬도 못 얻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니 건달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럼 나하고 집에 갑시다. 내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은 주막집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고는 정승집에 갔습니다. 아니, 너 어째 왔느냐? 나리,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식구들은 모두 밥 얻으러 나가고 저희 두 내외만 왔습니다. 그래,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대감댁 행랑방에 있습니다. 한양에 왔으니 아무 거라도 하려고 합니다. 시골 사람이 아내를 부르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참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정승은 시골 사람의 아내를 보자 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딴 마음이란 그 여자를 자기 처버로 드릴 그런 나쁜 마음이었습니다. 방은 어느 방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대감댁 마음대로 주십시오. 그럼 행랑방을 써라. 이제 벌이를 해야 할 텐데 뭘 할 것이냐? 장사를 하는 게 어떠냐? 좋은 데 미천이 있어야지요. 내가 미천을 해주지. 정말이요? 잘하겠습니다. 대감댁. 정승은 시골 사람의 장사 미천을 해주어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미천을 해주면 시골 사람은 아내랑 나가 며칠 있다가 와서는 죽을 쌍으로 앓는 소리를 하며 누웠습니다. 장사 안 나가느냐? 정승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미천이 없는데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승은 속이 탔지만 시골 사람 아내를 얻을 생각에 꾹 참으며 미천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대감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시골놈이 누워 앓는 소리가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그렇게도 시끄럽게 난리를 치던 놈이 잠잠해져서 집안이 조용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지? 대감은 하도 이상해서 시골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짝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 그가 죽었다는 말에 대감은 신이 났습니다. 시골 사람이 없으면 그 시골 사람 아내는 자연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대감은 돈을 들여 장사를 잘 지내주고 시골 사람 아내를 맞아들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대감,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어인일인가? 시골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았더냐? 저승에 갔는데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고 도로 보내서 왔습니다. 대감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승에서 우리 아버님을 뵈었느냐? 노 대감님이요? 보다마다요. 시골 사람은 대감의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감을 하면 그 집을 대감집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감집은 아버지가 대감을 지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더냐? 건강하시냐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시골 사람은 잠시 무얼 생각하더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께서 소와 돼지를 잡으니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저승에서 백정 노릇을 하다니. 정승은 너무 놀라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억지로 목구멍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백정이면 건강한 거죠. 시골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깜짝 놀라 시골 사람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알았습니다. 시골 사람은 알았다면서 손을 벌렸어요. 대감은 청지기를 시켜 돈을 가져오게 해 시골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액에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요? 시골 사람은 대감에게 돈을 자꾸 뜯어냈어요. 대감은 자기 아버지가 정승에서 백정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날까 봐 시골 사람이 백정의 백자만 말해도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골 사람은 자기가 정승에게 뜯긴 돈의 몇 배를 더 받아냈다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정시 옛날 옛날 옛날에 어떤 총각이 참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이라도 거르지 않고 살려나? 눈만 뜨면 소원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또 깊은 산속이라 가난을 면할 뾰족한 수도 없었지요. 총각은 가난을 면하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총각이 사는 마을은 워낙 산골이라 가도 가도 집은 안 나오고 산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을을 찾아 마냥 걸었어요. 얼마쯤 가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총각 마음은 바빴습니다. 이 산속에서 집을 못 찾으면 생각도 하기 싫은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 옛날 산속에는 호랑이부터 무서운 산 짐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총각이 정신없이 가는데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보이자 총각의 발길은 가벼워졌어요. 살았구나. 불빛을 쫓아가니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열린 문으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에 누구 오셨소? 네,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는데요. 그러시구려.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고 총각을 맞았습니다. 밥은 못 먹었겠고 여기 잠깐 앉아 기다리시오. 내 밖에 좀 나갔다 오리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죽그릇에 들고 왔습니다. 강냉이 가루로 쓴 강냉이 죽이었어요. 할아버지네도 먹을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좀 잡수시오. 총각은 죽을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이것밖에 안 쓴 모양이었어요. 죽을 먹은 총각은 피곤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밖으로 나갔어요. 고구마라도 가져오시려나? 총각은 졸음이 오는데도 배가 덜 차 할아버지가 기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구마가 아닌 볏짚 한 단을 가져왔어요. 심심해서 새끼를 꼬려고. 총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아버지를 따라 새끼를 꼬았습니다. 새끼를 꼬려면 좀 가느다랗게 꼬아. 총각은 잠을 조치며 가느다랗게 새끼를 꼬았어요. 벽에 걸린 망태기로 보아 망태기를 만들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각 망태기 만들 줄 아나? 그럼요. 총각은 만들 줄 안다고 하자. 좀 큰 망태기로 만들라고 했어요. 총각은 큰 망태기를 얼른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봐. 총각은 사람 하나라는 말에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와 총각 단 두 사람 갑자기 산짐승 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총각은 무서운 마음으로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망태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총각이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아보지. 총각은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꺼림칙했지만 총각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가볍게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일 났다. 강냉이 죽 한 그릇 먹여놓고 날 죽이는 모양이구나. 총각은 죽을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나 꼴이나 보자. 할아버지는 산으로 오르더니 지고 온 망태기를 큰 고목나무 가지에다 걸었습니다. 물론 총각은 그 망태기 안에 있었지요. 이거야 낫낫다. 갈수록 태산이구나. 망태기 안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망태기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죽을 팔자인가 보다. 그래 굶어 죽으나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나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다. 총각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 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와서 망태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어요. 총각은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앞발로 치더니 나무를 타고 성큼성큼 올라왔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와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도 망태기 있는 데까지 올라왔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목나무로 돌아왔어요. 총각 어젯밤에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했어.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망태기를 끌러 총각을 꺼냈습니다. 어서 호랑이를 끌고 집으로 갑시다. 커다란 호랑이를 총각은 질질 메고 끌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볍게 끌고 갔어요. 호랑이 껍질을 벗겨놓자 할아버지는 그걸 햇볕에 말리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껍질을 햇빛에 조차다니며 며칠이 걸려 말렸어요. 이걸 가지고 장에 내다 팔자 이걸 누가 써요? 지금은 호랑이 껍질이 귀하지만 옛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내놓으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장에 내놓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꼴깍 넘어가서야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호랑이 가죽을 팔라고 했어요. 호랑이 가죽을 산 사람은 돈을 아주 많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고 마음씨 착한 여자와 장가가거라. 어르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자 할아버지도 초가집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이었어요. 총각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총각이 부자가 되어 오니 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정씨라고 하는 남보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는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정씨가 잘 살게 된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 내게 좀 가르쳐줄 수 없나 마음씨 착한 총각은 자기가 집을 나가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부자되기 어렵지 않군 아주 쉽네 정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튿날 새벽 정씨는 집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었나 총각은 자기가 간 곳을 그대로 일러주었어요. 정씨가 한참 산속을 헤매자 정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반짝이는 집이 있다고 했어요. 정씨는 사방을 돌이번거리며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씨는 불빛을 찾아갔지요. 계세요? 뉘슈? 길 가는 사람인데 호랑이한테 물려죽을까봐 그러니 여기서 좀 자고 가려고요. 그러시구려. 할아버지는 강냉이 죽도 안 주었습니다. 또 볏집 한 단 갖다 주며 새끼를 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새끼를 꼬아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없어 정씨는 속이 있는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씨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강냉이 죽 안 주십니까? 웬 강냉이 죽? 할아버지께서 잘 쑤신다고 하던데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강냉이 죽을 쏘어 주었습니다. 정씨는 강냉이 죽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새끼를 잘 꼬는데 새끼 안 꼬십니까? 심심해서 그러는데 볏집 한 단만 가져다 주시지요? 그러시요. 할아버지는 정씨가 제멋대로 여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볏집 한 단을 정씨에게 주었어요. 새끼를 거의 다 꼬아도 망태기 만들자는 말을 안 정씨는 또 기다리다 못해 나서서 말했지요. 제가 망태기를 잘 만드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오. 역시 할아버지는 김빠진 맥주처럼 힘없이 말했습니다. 망태기를 다 만들었는데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란 말을 안 했어요? 정씨는 할아버지가 잊었나 해서 망태기 안에 손도 넣어보고 발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망태기 안에 들어가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아 볼까요? 기다리다 못한 정씨가 또 먼저 물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앉아 보구려. 할아버지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말 했습니다. 정씨는 망태기 안에 들어가며 좋아했어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지. 정씨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자 할아버지는 그 망태기를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너무 좋아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간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고목나무 가지 걸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하늘하늘 거리는 나뭇가지가 아주 가늘 달한 것에 걸었지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그런 나뭇가지 였습니다. 정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간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씨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뭇가지에 걸려있었고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떨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나뭇가지에 걸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물건을 찾는 아이 옛날 옛날에 서당에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가 함께 친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아이가 보니 못 사는 아이가 밥을 굶으며 서당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서당 친구가 밥을 못 먹으니 쌀을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혼줄이 날까봐 묻지도 않고 잘 사는 아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저하고 밥그릇을 훔친 것입니다. 아들은 훔친 수저와 밥그릇을 사람 눈길이 잘 안 가는 곳에 파묻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지요. 집안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 우리 서당에 아주 귀신같이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에게 찾아보라고 하면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서 데려와 찾게 해라. 잘 사는 집 아들은 서당에 일찍 가서 못 사는 아이에게 미리 일러두고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없어진 물건을 잘 찾는다며? 내가 잘 찾는다고 했잖아. 잘 사는 아이가 못 사는 아이에게 눈을 꿈쩍이며 말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잘 사는 집 아이에게 이끌려와서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는 머뭇거렸어요. 네. 자자 빨리 찾아봐라. 아들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내 수저와 밥그릇 또 아내 밥그릇 수저가 없어졌다. 잘 사는 집 아버지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잘 사는 집 아들이 시킨 대로 사방을 돌아다니며 돼지 코같이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잘 찾는 거 맞냐? 냄새만 맡고 다니자 아버지는 못 믿어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찾을 거예요. 못 사는 아이가 한 곳에 엎드리더니 땅에 코를 박고 킁킁 연신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를 파 빨리 파 못 사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못 사는 아이가 파라는 데를 팠지요. 그랬더니 잃어버린 수저와 밥그릇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맞추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약속한 대로 못 사는 아이에게 쌀 한 말을 주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잘 사는 아이 덕분에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이런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정에서 못 사는 아이를 좀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중국 황제가 쓰는 옥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당에 다니는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에게 큰일이 난 겁니다. 못 사는 아이를 돕기 위해 꾸민 일인데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둘이 한양에 갔습니다. 한양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점쟁이 무당 또 용악에 맞춘다는 명인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간단한 시험을 보고 통과되는 사람만이 중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시험관이 못 사는 아이를 보더니 대뜻 말했습니다. 너는 냄새를 잘 맡는다고 했겠다. 시험관은 아무도 몰래 개구리를 잡아다가 돌밑에 넣고 물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시험관은 못 사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어요. 저 혼자는 못해요. 제 친구도 같이 가야 해요. 시험관에게 못 사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여튼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끊을 납니다. 잘 사는 아이도 말 했어요. 시험관은 이런저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푼다면 좋지. 이래서 잘 사는 집 아이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니 일이 술술 잘 풀리려고 그러는지 못 못 사는 아 아명이 개구리 잘 사는 아 아 명은 도리 였는데 시험장에서 잘 사는 집에 가 혼자 말을 했습니다. 참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는구나. 너 뭐라고 했냐. 시험관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 한말 인데요. 대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라.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아이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됐다. 시험 볼 필요도 없다. 뭐라고요? 시험관은 문제를 맞췄다며 답을 설명해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두학동은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좋아라 얼싸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답을 맞추자마자 두학동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도착하자 조선의 명인이 왔다고 대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옥세를 빨리 찾으라고 하면 한 달 말미를 달라고 하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중국 구경이나 하고 죽자고 잘 사는 아이가 못 사는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자기를 담당하는 대신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덕도 안 풀리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해 옥세를 찾으려면 한 달 말미를 주셔야 겠습니다. 옥세를 찾는데 그까짓 한 달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짠했습니다. 중국 외국에서도 우리가 냄새로 옥세를 찾는 줄 할 거야. 잘 사는 아이가 좋아라 말했어요? 그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를 치는 거야. 어떻게? 냄새가 새새 가까이 오고 있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잘 사는 아이 말해 못 사는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날 두 학동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 했습니다. 옥세 냄새가 점점 가까이 오니 한 달 까지는 안 갈 거요. 학동의 말에 대신들은 좋아서 마구 떠들었어요. 물론 소문도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초승 이어서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이었습니다.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어둠 틈으로 들려왔어요. 두 학동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얼른 피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동들은 겁이 났지요. 그렇지만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옥세를 훔친 사람입니다. 창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고는 그 까닭에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홀려 옥세를 훔쳐가다가 그만 실수로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정말이옵니다. 제가 어찌 조선의 명인을 속이겠습니까? 도둑놈은 어린 학동에게 무릎을 끓고 빌었습니다. 한가지 정이 있습니다. 뭐냐? 옥세를 찾으시면 제발 제가 훔쳐갔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좋다. 내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다음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 이튿날 못사는 아이는 코를 벌룽거리며 궁궐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연못 가까이 가서는 한동안 냄새를 맡았어요. 이 연못 물을 모두 퍼내라. 못사는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연못 물을 모두 퍼내라고? 신하들은 엄두가 나지 않아 입을 쩍 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서 푸지 뭘 꾸물거리느냐 옥새가 그 안에 있다고 하지 않더냐 신하들은 황제의 말에 연못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물을 이틀에 걸쳐 푸자 바닥이 보이고 반짝반짝 황금으로 만든 옥새가 나왔어요. 그걸 찾자 잘 사는 아이는 못사는 아이의 코를 살짝 베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운 좋게 맞춘 것인데 이제 별별 일을 해결하고 찾아달라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실력이 들통날 게 뻔한 일이니까 코가 없으면 냄새를 못 맡아 할 수 없다고 소문을 내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친구는 황제에게 금암보아를 선물로 받고 그 후로는 그 후로는 다시는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부엉이 잡으려던 화살 옛날 어느 고울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김진사 집 뒷곁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김진사 집을 배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남이 보면 불어올게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없을텐데도 김진사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걱정거리란 그 집 배나무에 부엉이가 와서 부엉 부엉 하고 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엉이가 울면 배나무 집 식구가 하나씩 죽었습니다. 그러니 배나무 집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부엉이가 못 오게 배나무를 감시하자. 아예 배나무를 베어 없애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전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나무를 베어버리자니 오래 묵은 나무를 배면 집안의 어떤 재앙이 뒤따를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 되었고 배나무를 지키자니 날아오는 부엉이를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하는 수 없이 광고를 내기로 했어요. 우리 우리 뒷곁에 배나무에 앉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은 우리 딸과 결혼시키겠다. 또 우리 집에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광고를 내고 며칠이 지나도 문의 조차 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알아보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두 허탕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잡아야지. 건넌마을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머슴은 그날로 김진사 집에 갔어요. 진사올은 엿줄게 있어 왔는데요. 김진사는 부엉이를 잡겠다는 사람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라운데 머슴이었어요. 그래 뭐냐 제가 부엉이를 잡아도 딸을 주시겠습니까? 김진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머슴놈에게 귀하게 기른 딸을 주다니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리 대답해 주세요. 머슴이 졸랐습니다. 좋다. 머슴이고 돌쇠고 가릴 게 없었습니다. 아니 김진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식구가 죽어나가는 판에 똥이고 된장이고 가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은 장에 가서 활과 화살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량처럼 꾸몄어요. 한량이란 무과에 합격한 사람으로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위가 없던 사람 또는 직업 없이 놀고 먹던 말단 양반 계층을 말합니다. 머슴이 장에 가서 보니 살아있는 오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마리 샀어요. 머슴은 오리 눈에다 화살을 깨어 배나무 집인 김진사 집 담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화살통과 활을 메고 그 집에 가서 김진사를 찾았어요.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그 집에서 청지기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청지기는 양반집에 있으면서 일을 맡아보던 하인입니다. 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눈을 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가 하필이면 이 집안에 떨어졌지요. 좀 찾아주시오. 머슴이 부탁을 하자 청지기가 얼른 안으로 들어가 찾았습니다. 소리가 나서 가보니 진짜 화살에 맞은 오리가 날개짓을 하며 일어나려 했어요. 화살에 맞은 오리 있지요? 머슴은 집안에 대고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밖이 어수선하자 김진사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 멈칫거렸지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뭐냐고 묻지 않느냐? 네, 웬 사람이 날아가는 오리를 잡았는데 두 눈을 꿰어 맞췄지 뭡니까?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김진사는 생각되는 게 있어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웬 떡거머리 총각이 화살통을 메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보아하니 일전에 왔던 그 머슴이었습니다. 네가 잡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날아가는 것을 잡았느냐? 그렇습니다. 김진사 얼굴에 웃음이 일렁였습니다. 화를 잘 쏘느냐? 좀 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부엉이를 내가 잡아줄 수 있느냐? 잡고 말고요. 제게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머슴은 집에 가서 아주 새카맣게 된 기름 짜는 배를 가지고 등거리 잔방이를 만들었습니다. 등거리란 등만 덮을만하게 걸쳐입는 호도 시고 잔방이란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호빠지입니다. 머슴이 등거리 잔방이를 다 만든 어느 날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부엉이를 잡을 것입니다. 부엉이를 잡는다고? 김진사는 좋아했어요. 제가 부엉이를 잡는 동안 어떤 사람도 이 근처에 얼신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지. 김진사는 머슴과 약속을 했어요. 머슴은 까만 등거리 잔방이를 입고 배나무의 푸른 이파리 뒤에 숨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엉이가 배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까만 몸을 한 머슴이 있는데도 부엉이는 머슴을 보지 못하고 배나무에 앉았습니다. 배나무에 앉은 부엉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머슴은 팔을 뻗어 부엉이 발을 꼭 붙들었습니다. 억센 머슴 손에 잡힌 부엉이는 꼼짝도 못했지요. 부엉이를 잡은 머슴은 눈에다 화살을 꿰어 배나무 아래에 놓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엉이를 잡았는데 내가 눈을 제대로 맞췄는지 불을 좀 켜보시오. 머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부엉이를 잡았다고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불을 밝혀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김진사가 소리소리를 쳤습니다. 잡았습니다.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하인이 화살에 맞은 부엉이를 김진사 에게 보였어요. 어디에 맞았습니까? 머슴은 괜히 거들먹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 활솜씨 한번 알아줘야겠군. 김진사 는 우리 뒷곁에 배나무에 앉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은 우리 딸과 결혼시키겠다 라고 광고를 했기에 건넌마을 머슴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김진사 댁 사위가 명궁이라며 그러니까 사위를 삼지. 마을 전체가 머슴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우리도 그 유명한 활을 한번 써보자. 마을 젊은이들은 머슴의 활을 한번 써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위가 비록 머슴 출신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위를 잘 얻었지. 목에 힘을 잔뜩 준 김진사 는 집 뒷곁에 활 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을 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있었고 못 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 아무리 잘 쏜다고 해야 자기 사위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대단히 뻗겼지요. 김진사 김진사 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서방 이리와 활을 쏘아 보게 사위가 된 머슴은 장인이 활을 쏘라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어쩌지 활 시위를 단 한 번도 당겨본 일이 없는 머슴은 당황 했습니다. 이서방 뭐하나 어서 활을 쏘아 코를 납작하게 해주게 김진사 는 독촉했어요. 이서방 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시위를 당긴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활을 놓아야 할 텐데 놓으면 화살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옆으로 갈지를 몰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는 사위가 하도 쏘지 않으니까 이서방 하고 부르고는 사위 옆구리를 살짝 찔렀어요. 그 바람에 당겼던 시위를 놓쳐 화살이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기러기 다섯 마리가 날아가다가 기러기 세 마리가 눈에 화살을 맞고 떨어졌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나를 건들지만 않았으면 다섯 마리를 모두 잡았을 텐데 장인어른이 건드리는 바람에 세 마리밖에 못 맞췄습니다. 아 이서방은 자기 화를 다 꺾어 다시는 안 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서방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후 이서방은 이렇게 당황할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려의 판결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최교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열두 살 열여덟 살 되는 동생이 있었어요. 최교원 아버지는 그때 살기가 괜찮아 선생님을 집에 모셔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교원 아버지는 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방에 돌아다니며 금을 싸게 사다가 한양에 가서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최교원 아버지가 한양으로 금을 팔러 갔습니다. 경기도 강주에서 이천 넘어가는 쪽으로 먹방 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먹방은 곤지암 못 미처에 있는데 옛날부터 도둑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그 먹방을 지나는데 어떤 놈이 달려들어 최교원 아버지를 돌로 때려서 죽이고 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최교원 어머니는 누가 남편을 죽였나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찾고 수소문 해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알고 보니 범인은 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금이 탐나 남편 뒤를 쫓다가 기회가 찾아와 남편을 해친 것입니다. 어머니는 관하에다 말해 선생님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게 했어요. 최교원 어머니가 남편 죽인 도둑을 만나고자 했는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도둑이 갇힌 고울로 갔어요. 고울로 간 어머니는 몰래 옥을 부수었습니다. 네 이놈 이리 나와라. 최교원 어머니는 도둑놈을 끌어냈습니다. 도둑놈은 발에 족쇄를 채웠고 목에는 항쇄를 찼습니다. 족쇄는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이고 항쇄는 옥에 갇힌 중재인의 목에 씌우던 형고를 말합니다. 도둑놈은 껄껄껄껄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아 너도 맛 좀 봐라. 최교원 어머니는 돌멩이로 도둑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어떻게나 맞았는지 도둑은 돌멩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꼭 자기 남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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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인 도둑놈을 때려 죽일 정도로 지독한 여자일 것 같으면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어야 열려일 텐데 어찌 따라 죽지 않았느냐. 원님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늙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대답을 재촉했어요. 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늙은 시부모님을 누가 봉양하며 어린 자식들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원에 모여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렇지 돌로 쳐 사람을 죽였으니 사약을 받을 거야. 나라도 그런 악독한 도둑놈은 죽였을 거야. 모두들 판결이 어떻게 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원님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판결을 잠시 미루겠다. 그 이튿날 원님도 잘 해결할 수가 없어 조정에 보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이다. 여자로서 장한일을 했다.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또 어린 자식들을 키우니 얼마나 대견하냐. 이 여인은 무죄고 열려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물건을 찾는 아이 이야기는 재미와 감동이 모두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친구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두 친구가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지요. 잘못하면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섭섭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며 다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착한 마음이 통한 것일까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서 두 친구의 우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